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끄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을 놓고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생적 지체부자유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지인들이 메어서 성전의 미문에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문인데 예루살렘의 성전 부지로 들어갈 때 동쪽 편 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아름답게 치장한 문 높이가 25m 정도 너비가 20m 정도 대단히 큰 문이죠 20명의 장정이 열고 닫아야 하는 큰 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저녁 제사를 지내는 일찌감치 지내죠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뭔가 착한 일 하나라도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거기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주고 들어가면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구걸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 문을 통과하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한 푼 얻을까 해서 이렇게 응시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른쪽 팔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볼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도 놀라서 점프하고 싶겠죠 걷기도 하고 점핑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볼떡 일어나 걷고 점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편해서 건강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구걸에서 자립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한숨에서 환희로 변화가 일어났죠 탄식에서 감탄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 원망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집안에 우리 자식을 놓고 오면 제가 정말 사람 곳이랄까 가족을 놓고 오면 늘 와서 문제나 일으키고 술 먹고 와서 그냥 폭행이나 저지르고 돈 달라고 하고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저게 사람이 될까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보는 사람들도 너무 놀라서 저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걷고 점핑하고 성전에서 찬양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 좌절을 씹으면서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구걸하면서 간신히 입에 불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즉시 변화되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기적을 놓고 오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 약속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기적이 지금 3장에 나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4등전 2장에 보면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3천명 한꺼번에 이 본문의 사건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5천명 5천명이 변했는지 5천명 숫자가 됐는지 3천명 플러스 2천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천명이나 됐다 남자가 5천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엄청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또 사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 넓은 의미의 사도는 여러분이 저도 사도죠 우리 청년부를 아포스리라는데 그건 넓은 의미의 사도죠 보내심을 받은 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 사도로서 아포스톨로스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사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열두 사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금을 증언했던 사람들 그 열두 사도죠 그 열두 사도 중에 수장객인 베드로가 나설인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즉시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변화를 놓고 보면 놀라운 변화인데 이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한 푼 받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막 찌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거기 이 사람만 구걸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장애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어요 또 즉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줍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십시오 하는데 바로 일어나버렸잖아요 즉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도어지지 않아요 그냥 완벽한 치료가 일어났고 그렇게 완전한 건강으로 산 거예요 완전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다 두 번째 사도를 통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니까 우리와 제천 우리와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또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대교회 사이에 영성의 급에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요 믿음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도 이 사도시대에는 표적, 기적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게 가능하냐? 요즘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중지설이 있어요 중지설 이 중지설이라는 말은 기적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런 거예요 중지설입니다 이 중지설을 말하면 설교하기 쉽겠죠 중지섰습니다 하면 끝이니까 이 중지설 이거 왜 나왔냐 하는 건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죠 지금도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러면 그 계속되는 거 기록하면 성경이 되겠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성경이 또 자꾸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개시의 종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지설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설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기적이 계속된다 얼마든지 일어난다 예수님 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사도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설도 문제가 있고 중지설도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지금이 신학교 강의실입니까? 무슨 설 설 하고 앉아계시니까 그래도 이걸 아셔야 분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입장이 뭐예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시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천재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만한 천재는 본 적이 없어요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번에 스포이트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제가 신뢰하죠 사도적 은사와 유사한 현대의 영적 은사다 현대의 영적 은사는 유사하다 사도적 은사와 유사하다 동일하다고 하지 않고 유사하다 그랬어요 동일이 아니고 유사다 Not identical but analogous 이게 핵심이거든 유사해요 사도적 은사와 유사해요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아니니까 유사해요 유익하니까 진짜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타나는 기적은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성경에 의해서 분별 안 하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귀신은 고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파괴하는 게 특징이니까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경 외에는 분별할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이 절대 영감된 무호한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분별하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은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사 지금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급이 다르니까 급을 보시라고 저는 계급이 아니에요 피라미스를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급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사도는 사람이죠 급이 다르죠 근데 사도는 열두 사도로서 교회 창설사역자에요 창설사역자 우리는 창설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돼 있잖아요 목사는 창설사역자 아닙니다 이미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신자가 있죠 목사하고 신자하고 계급의 구분은 아니에요 인권의 구분은 아니에요 가치관의 구분 가치의 구분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랑 똑같아요 이런 다만 받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질서가 있죠 질서 여러분이 이르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 신유은사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저의 지도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오 목사 겸 교사니까 우리를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하셨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을 지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컴퓨터를 지도합니까 정치를 지도합니까 이런 건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한 면에서는 지도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왔을 때 지금도 이 본문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체만하냐 하는 문제겠죠 이 질문으로 갔을 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세요 고친 방법이 무엇인지 자, 말씀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은과 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은과 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에 돈이 좀 있죠 돈은 보금을 전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의 근거에서 그것의 힘으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뿐이죠 없을 수도 있죠 돈이 없어도 보금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없다 없습니다 내한테는 그러나 내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내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예수님 제림하시면 바로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여기서 딱 중지할 수는 없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또 말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정 3장 12절 16절 띄워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띄워놓고 보세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예수 그리스도와 치유 기적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그 통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만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믿음이란 통로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데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낫게 하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친구들의 믿음을 중풍병자처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거예요 접속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돼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고요 통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역대하 16장 구절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요아의 눈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세요 요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구촌 전체를 보시고 계신단 말이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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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행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구절 민숙이 13장과 14장에 보면 열두 정탐꾼이 나오죠 가난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봤죠 포도송이 막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 알았죠 근데 열명은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 땅이 좋긴 좋은데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메뚜기들이 메뚜기들 가면 죽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악평을 했어 악평 이 악평하는 열명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게 제대로 믿은 겁니까 악평을 하니까 막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죽었다 죽었어요 막 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는 200만 명이 통곡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10명의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요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명은 어떠셨어요? 요소와 갈렙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난관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현실이랄지라도 철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민숙이 14장 24절에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나를 온전히 따라왔다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민숙이 14장 24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마태봉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애누리 없이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애누리 없이 선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큰 믿음이라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노 자라면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돼요 자라면 돼요 자라면 어떻게 자라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차등전 말씀을 제가 이제 행복나름 잔치 때까지 전하겠지만 이게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 속에서 오오오 하고 자꾸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온다고 믿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솔솔 올라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안 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돼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 끝난 현실 속에서 망가진 인생 속에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계속 감성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작은 데서부터 순종하면서 자라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박인숙 권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제가 핸드폰에다가 다 요약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 참 목회자가 아니래도 저렇게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시면서 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데 그분은 그대로 받고 믿고 믿고 순종하는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니까 저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하시는구나 지혜가 번뜻번뜻 하시는구나 느꼈지요 그분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자신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신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손자 손자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화되니까 불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틈을 아니 뜸을 드리고 틈을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전도할 땐 뜸을 드리라고 뜸 뜸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란 말이에요 뜸을 드려라 공도 좀 드리고 여기 삽치로 나와있지만 전도 콜센터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대신 전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대신 저한테 대접해 줍니다 상담 대주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틈을 보라 틈이 뭐냐 사람들이 다 틈이 있어요 뭐가 틈이냐면 고통이 틈입니다 고통 안 믿는 사람 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알려질 때 얘기한 중에 고통을 발견하면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고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틈이에요 틈 뜸을 드리고 틈을 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시고 계셔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인지 베드로의 믿음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복음 전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하니까 복음 전하지 마라고 정부 당국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하고는 전도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순종할 때 생긴다고요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공을 드리고 뜸을 드리고 뜸을 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드리지 마세요 남편 죽을 때까지 뜸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실 때 뜸만 드리고 앉아야 돼요 뜸만 계속 드리면 밥이 퍼져서 못 먹어요 오늘 단계가 되면 모시고 오셔야죠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도 좋다고 뛰어든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동적 부활신앙 이걸 점점 키워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귀한 체험을 할 텐데 이 귀한 체험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pert을 나누어 주의 길을 선고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소서 user mammal pri